솔직히 그때는 멜론이 1위가 쉬운 줄 알았어요. 뭐 하면 되는구나. 사실 엄청 쫄려요. 유스트 투 워즈 내기 전에는 아 이거 기습으로 내고 싶어서 이렇게 내는 건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죠. 그 전에 항상 제가 뭔가를 낼 때 되게 미리미리 뮤비 티저,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많은 프로모션 같은 걸 하고 냈거든요. 항상. 근데 이번 앨범은 왠지 모르게 그냥 다른 부가적인 거 없이 노래랑 뮤직비디오 그냥 뚝 내고 싶어서 기습으로 내게 됐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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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Q. Q. Q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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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집에서 한 2박 3일 정도 있어라 했는데 지금까지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작업을 계속 같이 하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코쿤 형 같은 경우에는 코쿤 형이랑 따로 또 앨범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저는 그레이 형이랑 또 지금 한 트랙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두 개 뽑아도 돼요. JK 형. 잡이라는 타이틀곡의 훅을 맡아주셨는데 사실 그 트랙을 타이틀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타이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JK 형의 훅이 오자마자 아 이거 타이틀이다. 그냥 도입부터 와 미쳤다 이게 나와서 JK 형에게 일단 제일 놀랐고 그 다음에 아이리 형도 랩 왔을 때 굉장히 놀랐고 랩 찍찍 뽁뽁 프리스타일 그게 이제 심오 형이 피처링을 해줬는데 심오 형 벌써 왔을 때도 와 진짜 잘한다 여기서 녹음했거든요. 그때 처음 들려줬어요 녹음할 때 듣고 어 형 이거 그대로 써도 될 것 같다 하고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JK가 엄청 늦게 보내줬어요. 고민이 많았나 봐요. 근데 제키도 왔을 때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서 표현하기를 지옥 약간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돌아갈 마음이 없다 라는 그 시절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솔직히 그리울 때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상해요. 이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군대 다시 가고 싶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다시 재입다 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랑 비슷한 건지 향수 같이 항상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절이죠. 그 당시에는 더 목표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내일 괜찮았으면 좋겠다 내일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못 했죠. 사실 적응이 안 되고요. 이제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은데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한참 이제 쇼미더머니 끝나고 한 2년 이렇게 지낼 때 동안 붕 뜬 상태였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예 그냥 휩쓸려서 뭔가 그렇게 있었던 기분이었는데 이제 좀 조금씩 좀 적응을 해 가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7번 징기스칸 드랙에서의 제 가사가 막 나 세계 투어 다니고 돈 많고 성공했다 이거를 막 이렇게 자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트랙이 태림이 형이랑 같이 많은 트랙인데 그랬던 나를 후회하는 트랙이에요. 거기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게 태림이 형이고 정말 작은 작업실에서 같이 했거든요. 이제 같이 살다가 내가 AOMG 들어오면서 태림이 형 거기 혼자 살고 난 나오고 계속 작업은 이어갔지만 뭐 태림이 형 말로는 제가 한 번도 자기한테 소홀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홀했다고 느꼈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멋있어지고 더 잘되려고 되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했구나라는 걸 느껴서 재밌는 게 그 캐나다라는 곡은 캐나다에서 썼어요. 태림이 형이 비트를 보내줬는데 제가 그때 미국 투어를 돌고 있었어요. 캐나다 미국 투어 돌다가 제가 호텔방에서 투어 끝나고 도착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호텔방에서 이제 녹음을 한 걸 그대로 썼거든요. 태림이 형도 이제 제가 노래 부른 걸 듣고 그제서야 감동을 받았죠. 제가 태림이 형한테 약간 태림이 형 비트에 편지를 약간 쓴 느낌? 태림이 형을 포함한 내 많은 친구들한테 편지를 쓴 느낌으로 그렇게 제가 굉장히 아끼는 트랙입니다. 태림이 형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 바람이에요. 제가 가사에 계속 그 얘기를 더 자신 있게 꺼내고 아무렇지 않게 공중파 나가서 하는 것도 그걸 너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곧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그래서 김익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너무 부루하게 잘하지도 않았고 너 중학교 때 사진, 고등학교 때 사진 보니까 웃고 있고 특별한 일도 없으면서 왜 그러냐?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그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고 싶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1위가 되더라고요.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멜론 1위가 쉬운 줄 알았어요. 뭐 하면 되는구나. 모르니까 나는. 일반인이었으니까 완전. 근데 그 다음 노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원래 하던 대로 또 내보니까 안 되대요. 그게. 그래서 아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몇 달 동안은 아 대중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야지 하고 책상 앞에 앉는 거. 마이크 앞에 앉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순서가 틀렸더라고요. 그 능력이 일단 없는 거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저는 작업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그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만들 건데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힙합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어떤 장르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대 자체가 장르라는 게 없고 그 장르를 내가 정해버리는 순간 갇히고 뭔가 그 액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자기 삶에 녹아든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저는 그냥 가사 쓰는 사람이에요. 가사 쓰고 예쁜 소리 만드는 사람. 노래도 부르고 싶고요. 가사 없는 노래도 내고 싶고요. 막 진짜 올드스쿨 같은 힙합도 해보고 싶고요. 그냥 그때그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리라면 다 하고 싶어요. 제가 꼭 한 번씩 할 수 있는 소리로 다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